지우야 하나, 둘, 셋 안녕 안녕 지우야 지우야 나 지우야 안녕 안녕 저우야 하나, 둘, 셋 보여주세요 확인 보세요, 우리 귀여워 나 또 오고싶어 다음에 또 오고싶어? 경우도 재밌어서 오늘 수영도 하고 귀엽다 뿌잇 아 멋있네 우리 아들 아 나 좀 먹다 정우가 맛있어? 찜질방이 시키는 국룰이지 정우야 그치? 그리고 넥반 섞여라니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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